여기는 신대방역 300m, 400m 정도 거리에 있는 아주 초역색관입니다. 지상층이고 최고한 것도 나쁘지 않네요. 오픈형이고 가격이 300에 40입니다. 사실 이 정도면 500에 40 정도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부 깔끔합니다. 내부 이번에 새로 장판이랑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300에 40이면 괜찮습니다. 역에서 10분 정도 걸려도 이 정도 500에 40 받거든요. 근데 역에서 300에서 400m면 걸어서 5분이면 충분하겠죠. 5분이면 충분하고 가격도 300에 40이면 괜찮습니다. 오픈형이고 화장실 창문도 있고요. 옵션은 풀옵션이고 방이 좀 더 작다 싶으면 요거 책상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요거 분리해서 원하는 구조대로 배치를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정도면 괜찮은 편입니다. 300에 40 요거 빨강돈형이고 방이 좀 더 작다 싶습니다.